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비행기가 화면을 날아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런 프로젝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도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이런 화면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제가 절개찾기에 등록해 놓은 비행기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 절개찾기 강좌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절개찾기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강좌로 올렸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이 비행기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 비행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길게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비행기인데 절개찾기는 이걸 표시하면 이렇게 색깔이 노랗게 되면 절개찾기 된다고 했죠.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타임라인에 갑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비행기가 왔습니다. 이런 비행기는 이런 비행기 사진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크기를 비행기를 줄여가지고 이 비행기가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게 그렇게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이 비행기를 터치를 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터치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화면에서 비행기를 출발점에 갖다 놨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출발점에 갖다 놨어요. 비행기의 크기도 적당히 조절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출발점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완전히 뒤로 가버리면 비행기를 다시 끄집어낼 수 없겠죠. 그래서 약간 걸리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행기를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이거 애니메이션 있죠. 이게 애니메이션 아이콘입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애니메이션이라는 글자가 뜨고 애니메이션 설정하는 화면이 떴습니다. 여기에서 타임라인에서 이 타임라인에서 이 비행기의 끝부분을 이렇게 밀어서 끝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갖다 놓고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로 이렇게 또 약간 글치게 합니다. 위로 이렇게 조금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에 잘 보시면은 여기에도 키프레임이 생기고 동그란 게 있죠. 여기에도 동그란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겼어요. 변환점, 변곡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V를 터치합니다. 이 V는 저장입니다. 그러면 프레임을 해볼게요. 프레임을 하면은 비행기가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날아가죠.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 비행기를 더 빨리 날아가게 하려면은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타임라인에 지금 제가 움직여 있죠. 이것을 짧게 하면은 빨리 날아갑니다. 보세요. 굉장히 빨리 날아가죠.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짧게 하면. 물론 길게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길게 하면 천천히 날아갑니다. 이게 천천히 하면 날아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비행기의 크립의 길이를 조정해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날아가는 걸 하고 빨리 날아가는 걸 하고 이것을 몇 대씩, 여러 대씩 막 지나가게 하려면은 이걸 이걸 터치한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복제를 합니다. 자, 터치해서 제일 위에 보면 복제가 있죠. 복제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화면을 보세요. 아, 타임라인을 보세요. 타임라인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생겼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약간 앞으로 이걸 약간 앞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서로 겹치지 않게 그리고 프레이를 해볼게요. 한대 지나가고 뒤따라가죠. 이렇게 뒤따라가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비행기가 보세요. 이 비행기 사진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이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비행기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의 절개, 미디어에 가서 절개찾기 해서 아까 그 비행기를 하나, 비슷한 비행기입니다. 이걸 가져옵니다. 비행기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것을 왼쪽으로 향하게 해서 날아가게 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행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있죠.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해 보면은 회전 미러링이라고 되어 있죠. 회전 미러링 이걸 비행기로 회전을 시킵니다. 이것은 좌우죠. 이것은 상하. 이것은 각도입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회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해야 되죠. 좌우로 바꾸니까 그래서 터치해서 자, 보세요. 비행기가 방향이 바뀌었죠.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설정을 하면은 비행기를 적당 크기로 이렇게 하고 제일 왼쪽에, 오른쪽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 아이콘 누르라고 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여기 생겼죠. 생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 타임라인에서 이 타임라인에서 이 편집선 있죠. 에디터 라인 이거 재생 헤드라고 하기도 하고 저기 저 플레이 헤드 혹은 편집선 여러가지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화면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이동시켜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오른쪽에 상단에 저장했죠. 저장 아이콘입니다. 터치합니다. 그럼 비행기 보세요. 여기서 플레이 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가게 그러니 자유자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레이어에서 미디어에서 즐겨찾기에서 폭격기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폭격기를 제가 폭격기를 가져와서 슈악 이렇게 해가지고 날을 가까이 다가오게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폭격기를 여기 조그마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조그마하게 하고 다음에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터치하죠.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타임라인에서 끝에 갖다 놓고 폭격기를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크기를 조절하세요. 크게 이렇게 하고 슈악 지나가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비행기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플레이 해 볼게요. 슈악 이렇게 비행기가 가게 됩니다. 더 짧게 하면 빠르게 비행기가 지나가겠죠. 이렇게 슈악 이렇게 자 이걸 복제를 해 볼게요. 복제를 해서 두 개를 만들어가 연속으로 막 날라오게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연속으로 자 두 개를 해 볼게요. 이제 플레이 슈악 슈악 날라왔죠. 조금 이걸 갖다가 좀 겹치게 하면 조금 더 연속으로 날라오겠죠. 자 보세요. 하나 날라오고 바로 뒤따라서 슈악 이렇게 날라옵니다.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으로 비행기를 이렇게 상하좌우 이렇게 날라오게 하는 방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애니메이션으로 비행기가 상공에서 날아가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상 기상캐스터 한글자막 by 한효정